싼 데가 많거든요. 오르기 전 가격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아메리카노 톨 사이즈가 4,100원이잖아요. 근데 미국은 2.25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2,700원 정도 하는 거고요. 영국 물가가 높은데 여기도 3,300원. 캐나다, 호주도 3,000원대고요. 일본 정도나 3,999원으로 우리랑 조금 비슷한 정도인데 그리고 라떼도 비교를 해보면 우리보다 더 다 싸고요. 이런 나라들이. 근데 이제 경제 규모나 물가랑 비교를 하면 상관이 없는 게 태국 같은 경우 물가 싸잖아요. 근데 스타벅스 커피 가격이 태국은 우리보다 13원 더 비싸요. 그래서 4,113원이고요. 그리고 뭐 조사를 해봤더니 스타벅스값, 물가 대비 스타벅스 커피값 얼마 하냐라고 상대적인 가격을 계산을 해봤더니 40개 국가 중에 톨 사이즈 라떼가 우리 같은 경우는 18위, 18위 정도를 했고요. 러시아가 제일 높은데 아까 전에 제가 중국을 13,000원이라고 했는데 중국이 아니라 러시아가 제일 높은데 하나로 우리 돈으로 계산을 하면 14,000원 정도 라떼 하나에 조그만 게 그렇게 하는 거고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이런 데도 8달러 안팎이고 중국도 7달러 때 이렇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쿠폰이라는 걸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쿠폰에 상품 이름이 써있지 않습니까? 그 상품에 대한 선결제를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3일 이전에 그 상품을 미리 사신 거죠. 아직 교환을 안 했을 뿐이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쿠폰 받으신 쿠폰에 있는 상품은 구매할 때 가격대로 유지가 되고 바꿔서 드실 수 있기 때문에 오른 거에 대한 영향은 안 받는다고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이미 선결제하고 쿠폰을 샀다 커피를 산 거다? 마시기만 나중에 마실 뿐. 마시기만 나중에, 받기만 나중에 받는 거기 때문에 물건을 이미 산 겁니다. 그 가격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많이 구입들 하시고. 지금요? 지금 미리 사두시는 분도 있어서 사재기 열풍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왜냐하면 쿠폰은 물량 안 떨어지고 계속 살 수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보관 비용이 들어가는 건 아니어서. 그리고 또 뭐 꼭 아메리카노 쿠폰을 샀다. 4,100원짜리를 샀다. 그러면 꼭 아메리카노만 먹는 게 아니라 이게 4,500원 가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5,000원짜리 사 먹으면 500원만 차액만 결제를 하면 이게 4,500원 역할을 하는 거죠. 지금 사놓으면. 아, 역할 나중에 추가 요금을 낼 때도 그렇게 계산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네네. 오, 좋네. 마지막 문자입니다. 해외로 뻗어나가는 김태현의 정치쇼. 김성조님. 여기 미국 시애틀. 시애틀이 본사이 있는데. 스타벅스의 본고장. 파이크 플레이스. 네, 스타벅스가 탄생한 파이크 플레이스 마켓에서 스타벅스 1호점이 있습니다. 많이 아는데? 시애틀에도 많이 올랐답니다. 티나님. 티나님 자주 들어오시는 해외 청취자분이세요. 미국 동부인데요. 궁금해서 스타벅스 앱에 주문.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시청 한번 해보신 겁니다. 진짜 아메리카는 톤 사이즈옥 기준 2.95달러. 한지영 기자의 취자가 정확했다는. 라떼는 3.95네요 하셨고요. 이은영님. 알바들 시금이나 올려주세요. 커피값 올리지 마시고. 뼈 때리는 얘기입니다.